1인 오너 셰프이기 때문에 제가 조리도 해야되고 서빙도 해야되고 또 홀도 치워야 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CCTV에 관한 건데요. 보통은 매장에다 CCTV가 있잖아요. 이 CCTV 하나로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확실하게 손님들에게 응대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CCTV가 없는 매장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희 매장에도 지금 CCTV가 4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홀을 비추는 CCTV는 딱 두 대밖에 없습니다. 매장이 작기도 하고 CCTV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많이 나가는 단점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 보안업체에 계약을 해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설치를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사서 직접 설치를 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비용을 줄이는데 효과적이거든요. 제가 CCTV에 설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CCTV를 항시 가까이에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오너 셰프이기 때문에 제가 조리도 해야 되고 서빙도 해야 되고 또 홀도 치워야 됩니다.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아르바이트생이 있지만 아르바이트생 혼자서 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는 거죠. 하지만 요리는 제가 거의 100% 다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홀에 있는 손님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홀서빙을 하게 된다면 응대를 굉장히 잘 할 수 있겠죠. 저는 주인이고 제 가게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주인의 마음으로 손님을 응대한다면 잘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요리를 하는 와중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문을 받고 손님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다 드리고 손님들이 물어보는 것을 답하는 것은 보통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이 굉장히 프로의식을 가지고 성격도 좋아서 손님들에게 응대를 잘 한다면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응대를 할 때가 제 눈에는 종종 보이거든요. 아마 주인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CCTV를 저는 주방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 모니터를 주방에 설치를 한 거죠. 저는 작은 태블릿을 이용을 했는데요. 10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을 항상 제 오른쪽에 놔두고 요리를 할 때나 잠시 쉬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할 때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CCTV를 주방에 설치를 함으로써 저에게 오는 이득은 굉장히 많은데 손님들의 상황 파악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장이 작기 때문에 홀을 전체를 한눈에 파악은 할 수 있지만 테이블 하나하나를 제 눈으로 직접 본다는 것은 손님들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테이블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테이블을 이렇게 보다 보면 손님들하고 눈 마주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홀에서 혼자 멀뚱멀뚱 서 가지고 손님들을 바라보는 것도 서로 시선이 마주치게 된다면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CCTV를 보고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손님이 손으로 안주를 집어 먹거나 아니면 새우 껍질을 까거나 해서 손이 좀 더러워요. 그 상황을 제가 보게 된다면 물티슈를 미리 가져다 드릴 수가 있죠. 조금 센스 있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CCTV를 보고 파악을 하고 저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5번 테이블에 물티슈 좀 가져다 드려라. 아니면 제가 직접 나가는 거죠. 시간이 된다면 굉장히 센스 있게 손님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 손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6번 테이블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런 것들도 CCTV로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술잔이랑 앞접시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여쭤보고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보다 보면 저희 아르바이트생이 술병을 치우지 못한 테이블이 보입니다. 충분히. 테이블이 작은 테이블도 있기 때문에 술병들이 너무 많다 보면 술에 취하져서 병을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골손님이나 저를 찾는 손님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화면을 보고 제가 직접 서빙을 합니다. 많이 바쁘지 않는 이상에는 직접 안주를 만들고 서빙까지 직접 하죠. 서빙을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술이 나가고 안주가 나가고 나서 뒤늦게 인사를 드리는 것보다 제가 안주를 가져다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손님 입장에서는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가끔 매장 안에서 전자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도 cctv에서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손님들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자담배는 냄새도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보고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안주가 나가는 순서도 cctv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안주를 한 개만 시키는 테이블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지만 안주를 두 개나 세 개 정도 시키는 손님들은 한꺼번에 안주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손님들이 몰리게 된다면 이 손님 거를 다 해드리고 나서 또 다른 테이블 거를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안주를 어느 정도 드셨는지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cctv를 보면. 그렇다고 물론 먼저 오신 분들 먼저 주문이 들어온 것들은 우선적으로 먼저 해드려야겠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cctv 화면을 보고 안주를 아직 많이 안 드셨거나 그런 것들을 서로 상황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안주 순서의 배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손님들의 상황 파악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의 주방 배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손님들의 니즈를 파악하다 보면 이제는 뒷모습만 봐도 이 손님이 어느 손님이고 내가 직접 홀서빙을 보지 않았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 홀서빙을 봤더라도 이 손님들의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 손님의 특성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직접 케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cctv는 주방에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생일이나 모임이 있으실 때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셀카봉을 가지고 찍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손으로 찍다 보면 화면에 잘 나오지가 않고 예쁘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화면을 보고 제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그런 것까지는 캐치를 잘 못합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고 cctv를 항상 옆에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상황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cctv를 주방에 두시고 요리를 하시면서 아니면 잠깐 잠깐 틈나는 대로 보시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때가 많습니다. 한번 직접 꼭 해보시기 바래요. 오늘은 별거 아니지만 1인 오너 셰프인 경우에 cctv 모니터를 주방에 설치를 한다면 가게의 상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고객들의 니즈를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동적이고 실용적인 응대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ctv 모니터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요. 일반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고 조금 화면이 큰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cctv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내 개인적인 볼일을 보거나 주방에서 심심할 때 인터넷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런 거 할 때는 cctv 화면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필히 옆에 설치를 하셔서 보시면서 가게 운영을 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상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은 그렇게 cctv 모니터가 주방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는데요. 그 단점은 지난 스킨십을 하시는 손님들이 간혹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그 스킨십에 눈이 가게 되고 확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손님들의 어떤 화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 이건 그럼요.